백운 화상 직지심체요절 이앙우 세속에서 스스로의 발심으로 산보와의 소중한 인연인 진실된 마음 화두 하나 붙들고 말과 생각이 끊긴 참선의 세계 찰나도 쉬지 않는 수행으로 말 밖에 뜻을 살펴 무심우념의 선풍이 누워 불의의 이치와 나의 근본을 찾는 변함없는 정진 자연스레 도에 들어앉아 내면을 살피고 자신을 닦아 불조의 증득인 직지심체요절 상화곤 초록을 하네 성인되어 범부를 벗어나도 위험을 짓지 않고 세상에 이름 하나 남겨놓은 75세 노안의 백운 화상 깨달음으로 능히 살 수 있는 인류에게 전하는 가르침 지혜와 자비의 숨결인 직지심체요절에서 사람을 본다 세상은 한 구루의 나무 지구촌 온 세상 사람이 형제 삶의 지침이 되어 천하에 두루두루 펼쳐지고 자유자재한 대장부 모든 생명들이 자유인의 길로 향하네